여러분 안녕 하세요 K사전 깜냥입니다 마닉 HS510 헤드셋 마이크 성능 테스트를 위해 녹음 중입니다 주변 소음이 어느 정도 개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50%로 볼륨 설정을 한 테이플릿을 1m 정도 떨어뜨려 놓고 음악을 틀어 놨습니다 증폭은 최대로 지정을 했는데 약 23dB 정도 증폭이 되네요 지금도 음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크게 녹음되는 편은 아닙니다 키보드를 한번 두드려 볼게요 마우스도 같이 뭐 이정도면 실제로 듣는 소리보다 작게 녹음되는 편입니다 게이밍용 마이크로는 충분한 성능이네요 끝